1, 2, 2... 딴틴, 딴틴, 딩! 문 열여, 문 열여! 여기 싸인을.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깐. 네, 이번에 함께 할 선수들은 양효진 선수와 정주연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혼동갑이에요? 네. 굳이...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띠동갑을. 앞이 창창한 선환선입니다. 정지훈 선수는 오늘 이 V라이브 양효진 선수를 한다는 얘기 듣고 좀 어땠어요?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어요? 장난을 많이 쳐본 적이 없고 진지해했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조금... 오늘도 아마 진지하게 했는데...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보고 싶지 않네요. 지은이가 뭐 센스 있으면... 아, 그렇죠? 정지훈 선수는 게임 잘하면 되나요? 어... 안... 어... 안... 지금 약간 마음과 머리가 약간... 잘하는데 잘한다고는 안 될 것 같고... 잘 못합니다. 지난 2월 3일에 양효진 선수 개인 통상 5,000점. 이때도 인터뷰할 때 네... 제가 생각할 때 물을 맞으면 샤랄라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 네,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야효진 선수도 블록킹의 여왕, 거용이...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애착감이 된다면? 블록킹의 여왕으로 하겠습니다. 블록킹의 여왕? 네. 추원 대바지는 뭐예요? 제가... 조금... 떠오르는데... 터치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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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저도 지금 순간 뭐지 했는데... 이제 게임을 좀 해볼 건데요. 어... 불이 하나씩... 그냥... 뽕! 뽕! 저는 좀... 김광희야 괜찮아요. 엉글트볼스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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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의 명대사! 영화랑 드라마의 명대사인데 이걸 보고 맞추면 돼요. 영화! 영화! 좀 됐어요. 외국 영화예요? 어쩐지 내가... 힌트! 힌트 주세요! 언니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땡땡! 땡땡땡! 우산! 우산! 아! 근데 우산! 우산! 지금... 워메트볼스리블! 워메트볼스리블! 맨화가 사람을 맡는다! 영화 제목! 영화 제목! 댄틀맨? 댄틀맨? 댄! 로봇트 refugee 1 off 3 сто largopp! movements! 킹스맨! 킹스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빙동돼~! 이거 최근 거. 뭐ope!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나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빙동돼~! 저 로봇 채용, 두 로봇 채용. 스카이퀘스! 야, 내가 이도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본 드라마는 처음이야 내가 이거를 너 지금 나한테 스카이 케이스를 이렇게 가사를 외우고 틀리지 않고 쭉 불러주시면서 이어서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수특하게 굴지 마 이게 누구 노래야?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누구, 누구 노래야? 정신곡 아, 내 거... 아이돌 노래 잘했어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땡! 요즘 따라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내 거 내 거 내 거 나 나 내 거 내 거 내 거 아닌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너 너 너 너 너 저희 낙서 담당하는 요원이에요 예쁘게 해줘야지 예쁘게 해줘야지 예쁘게 해줘야지 자 옷인 거 마지막에 시간 촉박해서 막 그린 거 언니 무서워해 이거 뭐야 그렇게 당황하고 시작! 해피 버스페이! 해피 버스페이! 해피 버스페이! 해피 버스페이! 마야 선수가 오늘 유희 선수 생일인 걸 처음엔 몰랐죠. 너무해. 5분 전에. 너무해. 마야 생일 언제지? 해피 버스페이! 유희 선수한테 생일 선물 뭐? 샤넬! 샤넬 프레쉬! 오 진짜? 준비다! 좋아했네. 감사합니다! 몇 년까지 입을 건데요? 400명? 400명? 가면 입이 버스페이! 마야 아저씨! 자자 빨리 맞기! 이마 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나오시면 돼요. 아우 되게 추워졌는데? 조금 닮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컨! 아이컨! 돼지야? 자! 시! 레디! 시작! 먹었어, 먹었어. 어떻게 먹었어, 진짜? 아, 진짜! 여기 마야채. 달걀판에 탁구공을 넣는 건데 여기 점수. 이 칸에 넣으면 그 점수를 얻어가는 거예요. 시작! 살살. 조금 더 세게. 아, 들어갔어. 5점 하나. 3점 하나. 할 거야 해. 잠시만요. 3점. 3점에서. 저야. 아니, 여기. 내가 발가락으로 한 게 맞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뼈다귀 색깔이랑 숫자가 써 있어요. 그럼 이 색깔의 뼈다귀를 꺼내시면 돼요. 제가 이거 카드 한 장 뒤집고 보여주시고. 간식을 꺼내야 해». 아찌까진 쉽고. 너 때문에 깼잖아. 나야. 너 때문에 깼잖아. 마야, 네가 더 무서워. 이번에는 허밍 게임을 할 건데요. 마야 선수가 한국 노래를 듣고 허밍으로 허밍을 따라하면 골미노스와 그별을 맞추는데. 음, 음, 음. 누구 노래? 트와이스. 우와,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데. 두 번째 노래. 이게 춤이 오히려 헷갈리게 생겼어. 나 나 나 나 나 이거 내가 — 아 뭔데요 제목이? 아 춤을 추지 말아줘 마지막 노래 뚜루뚜루, 뚜루뚜루. 솔로? 블랙핑크? 뚜루뚜루. 띵뚜루. 아인오 케이퍼? 뭔가 졌다 이겼다 할 것 없이 마야가 유민 선수한테 춤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추면서, 코트에서 춤을 미리 연습하면서 끝내보는 건 어쩔 수 있을까요? despacito, 오케이? 레벨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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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압. 아, 아니, 이건 너무 빨라서 못 하겠네. 우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언니. 하나, 둘. 네, 오늘 현대건설 방털기를 도와줄 선수는 정다원 선수입니다. 오늘 이만한 각오 한마디만 해주세요. 팬분들께 고액의 선물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음... 들었어요, 제가. 노트북. 뭐야? 이거 산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노트북. 괜찮을 것 같아. 언니, 이 조그만 거울로 몸이 보여요? 이거 날씬해 보이는 거울로. 마법의 거울이에요. 몸 튀어나오는데. 노트북을 할 거 같은데. 노트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인을. 여기 사인을. 대충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마침 형수가 있네요. 제가 형수를. 모으는 건 좋아하는데. 잘 못 버리면 멀미를. 살짝 되게 말아요, 또.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해서. 머리 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만나를. 예답합니다. 긴다이니. 안녕하세요. 긴다이니. 긴다이니. 어? 아, 그거. 표정사수약이 왜 있어요? 제가 한때 보고 싶을 때. 딱 이게. 저희 그 있잖아요, 잡지. 네. 거기에서 긴다이니 뜯어서 붙였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이런 건 어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다행히. 좋아요. 사인하는 게 딱. 더워요. 아, 요즘 아이팟들이 사인하기 참 잘 나와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제발. 그러면. 깔끔하게 두 개 같이. 이거 들고 이제 받을 팬한테. 여기 모자가 마침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아, 제가 모자를 좀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넓이. 머리냄새 안 좋아. 제가 하도 머리 안 감고 씌워 다녀가지고. 요즘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제가 머리 안 감고 많이 쓰고 다니는 거야. 머리냄새. 어우. 어우. 완전 셀핑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번도 안 쓴 이런 스냅백이 있는데. 너무, 너무 좋죠? 사인. 이거 제가 정말 아끼는 모자인데. 잘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거 봐요. 이게 좀 소름 돋게 작년이 났어요. 진짜 평소에 이러고 있어요? 이거 그라데이션으로. 소름 돋지 않아요? 다 저렇게 돋지 않아요? 너 어제 내가 다 저렇게 낸다고요? 아니, 저는 진짜 평소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도요. 이거 진짜 이거 딱 줄 맞춰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안돼요? 내가 안 했다. 유니폼이랑 수건 다 맞춰서 정리하고 있으니까. 소름이다, 소름. 진짜. 이런 거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싫어. 이렇게 마음이 편한 마음은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빼놓는 거 안 좋아하잖아. 찍었죠, 찍었죠. 처음에 때리면.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넣어라. 이거 뭐예요? 보여주세요. 그럼 똑같이 춤춰주세요. 자, 이거 눌러요. 어떻게 따라 춰요. 대박. 빨리. 자, 빨리. 이러고 있는데 그냥. 이거 저 잘 맞으세요. 잘 간직해 주세요. 수동을 왜 같이 먹었어? 나쁘신죠? 언니. 연달아, 연달아. 저 표시 뭐예요? 한 번 봐, 말았다가. 이 야말로 데뷔티스 입었죠? 이 야말로 데뷔티스 입었죠? 아마 팬들이 데뷔티스를 원하는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우주최강, 기요미, 석기 선수의 슬리퍼와 이승현 선수의 모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의 나, 나의 나. 너만을 기다려온 나의 나, 나의 나. 네 맘을 훔칠 사람, 나의 나. 마지막 자랑처럼 나야 나